저폴채티비 35번이고요. 35번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물을 때는 키워드가 접대관냅니다. 접은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이 네 개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Actors, Singers, Partitions, Countless, Others 이것 좀 연결되고 있죠. 이거는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배우, 가수, 정치가 셀 수 없는 많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일일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간의 목소리의 힘을 인정하는데요. 애주는 몸으로 써죠. 의사소통 수단으로요. 그리고 그거는 넘어서는데 The Simple Decoding of the Words 단어의 단순한 해석, 풀이 를 넘어서는 거래요. 이 단어는 사용되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법을 통제하는 걸 배우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른 목적들을 위해 사용하는 걸 배우는 것이 그러므로 뭐뭇인데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래요. 초기 커리어 티처 커리어 티처 하면 진로 교사인 거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진로 교사로서 개발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일단 목소리 나왔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 뭐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건 같은 내용이니까 이거 그냥 빼버리죠. 목소리 조절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대요. 누구한테? 교사에게. 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표시한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 보면요. 더 자신 있을수록 자, 여기에 보시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더비더비 구문이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실 때 더 비교급부터 시작을 하면 꼭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결을 해보세요. 자, 가면요. 더 자신감을 갖고 지시를 줄수록 더 높아지는데요. 긍정적인 그 수업 반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기준에 맞죠? 왜냐하면 Confidently라는 게 긍정적인 수업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게 Confidently가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목소리 조절하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거는 관계 있는 문장이고요. 자, 계속 가면요. 뭐뭐 하는 때가 있는데요. 당신의 목소리를 매우 크게 제시하는 것이 아주 유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건 대부분 뭐 수업 또는 학생 상담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겠죠. 생활수도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엔드로 끊어지고요. 그리고 당신이 시끄러운 교실과 그 디너홀이라고 하면 전녁식사를 먹는 홀이니까 무슨 식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목소리로 가로지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소란스러운 곳에서도 내 목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한다는 걸 아는 것이 소유하기에 훌륭한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포인트를 잡아야죠. 목소리 크게 하는 거 나왔고요. 이게 쓸모가 있대요. 학교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거 몰라도 클래스룸 나왔죠. 그래서 컷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은 사실 1번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왜 똑같은 거예요? 1번에서는 Confidently가 나왔잖아요. 이게 목소리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2번에서는요. 목소리 조절하는 게 목소리 크게 내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1번과 2번 문장은 이 기준에서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관계 있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요. 어드레스는 다루다 해결하다 부딪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학교에서 소음 심각한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은 심각한 소음 문제 학교 그래서 해결책 찾는다. 이게 이상하죠. 목소리 조절하는 법 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자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충고할 건데요. 당신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절약해서 아껴서 사용해야 된대요. 스펠링 리가 절약하여 아껴서란 뜻이니까 결국 필요할 때만 정말 정말 최후의 카드로만 목소리 크게 내는 걸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소리치는 걸 피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큰 목소리 나왔죠. 절약해서 쓰라고 나오고 웬만하면 피하래요. 자 이거는 어디 나옵니까 바로 2번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게 however 시작하니까 2번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그래도 좀 줄여서 써라.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조용하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측정된 어조로 측정됐다는 거는 절제됐다. 계산된 어조라는 거죠. 그런 어조로 어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습니다. 약간 무섭게 하는 외침보다도 이것도 과연만 이렇게 하죠. 이게 더 좋대요. 외치는 것보다 이 내용은 바로 뒤에 있는 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글의 구조가요 4번과 5번이 여기에 이어지네요. 그럼 답은 3번이네요. 그 이유는 소음 문제 해결하는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3번이 관계없는 문장이 됩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